좀 느려나 오케이 좋은데 이거는? 오 나 쎈데? 나 왜 이렇게 쎄? 쎄다 쎄다 이거 왜 이렇게 쎄? 아니 데미지 모임? 마오카이 아니면 싸이온인데? 이거 뭐냐? 마법정력 들어볼까? 정글은 일단 카소스니까 정글 마오카이? 미드 카소스? 어 그런가? 신빈성 있는데? 아 네 미드 싸이온이 보여 빵이네 죽었는데? 악 복붕 하나 삽시다 내셔 나와야 좀 녹일만 할지도 그죠? 내셔떠면 할만 하겠다 아 여기 있네 그죠? 아 이게 나아? 에라이 사비 자잡으면 나쁘지 않은데 사비 나쁘지 않다 이게 바로 내 경제입니다 보고 세월이 아니 이게 아니 말도 안 돼 대반디? 궁 있니? 아 있구나 아니 궁이 왜 있니? 카우스야 뭐야 아니 왜 데미지가 안 달아 이거 이상한데? 사이온 버그임? 아 자 자 할만한데요 이거는? 잘 때려놨는데? 잘 때려놨는데? 오케이 야 나 죽었다 바로는 먹었으니까 됐어요 그죠? 어? 아니 밀리오야 아니 징스야 어 아니 더 맨 더 뭐하냐 이거 무슨 일이니 무슨 페트와 매트 보는 거 같네 아 이게 W가 안 맞아?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? 오케이 그나마 다행이다 안 가도 먹었겠는데 아 이건 필요하겠네 뭐야 상대가 먹었어? 레전드 싸이온이 먹었네 이거 뭐임? 대반디? 아 뭔일이요? 싸이온이 어떻게 뺏었지? 시작이 적진한데 좋은데 이거는? 아 가버려 끝났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발 없는 렉사이였구나 아니 렉사이 자발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였어?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어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자발 이제 없잖아 친구야 근데도 렉사이라는 사람이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섭쩜 정글님 선스태틱 베인만 좀 볼래 그러면? 너는 벌 좀 받자 미드 빅토르면 나 어떡함? 살짝 큰일 난 것 같기도 하고 흠 아 아 아니 이게 왜 맞음 미니언이 길막했어 아님 말고 레이저 한 발 한 발이 중요한데 라인전에서 뭘 바보처럼 맞아버렸니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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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면서 무빙 해주면서 무빙 해주면서 맞아버리면서 라인더 망했다 끝났다 미드 에에 나 모르겠다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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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후 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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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빅토르 상대로 초반에 합류 싸움 하면 베인이 나쁠 게 없죠 뭐야 빅토르 살았어? 뭐임? 텔 탔나? 상당히 침착한데 이 빅토르 레이저를 쏘는 척 암무빙 치면서 아무것도 안 쏘기 너무 고단수인데? 대포 놓쳤대요 부르기를 절대 쓰지마 그냥 보고 반응한단 마인드 반응 못하면 맞는단 마인드 절대 예상해서 쓰지마 오케이 왔다 떠 떠 떠 떠 떠 가버려 바보같은 녀석 아 아 라인 플리징을 해주는 거 어땠어? 에라이 빨리 기관하기 알게 이게 빠름 야 이게 빨라 나 만화가 없는데? 보임 아 부를 만화가 없는데요? 어 네 조인수 갑시다 무한의 대건 갈까? 님들 옛날 마냥 진짜 무대 메인 할까? 마렵네 상대 어차피 탱커도 많이 없는데 좋네요 가자는 데 가야지 그쵸? 아 이거 근데 치는 거 맞아? 어 저거 아닌 것 같은데? 와 렐 너무 잘 돌았다 이거 아니 이건 좀 어 까비 이거는 좀 어렵겠는데 게임이? 진짜 한 번에 아예 기울어졌네 그쵸? 원래 이런 게임이 아니었는데 아 까비 아 이 제이스 스킬 Q 해먹고 막 하나밖에 안 맞았는데 무슨 MZ가 이렇게 들어오냐? 고염포 갈까요 님들? 고염포가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? 사거리 길어서? 아 요즘 포깔도 좀 많이 가지 않나? 차라리 포깔을 갈까? 좋은데? 시간 잘 끌었는데? 딜 많이 넣었는데? 상대 좀 급하다 밀리고 있어서 어 끝까지 밀어버린다면 여기서? 끝까지 밀어버린다면? 안되나? 어 여기까지 오케이 가고 있긴 한데 좀 느려 나 어 오케이 좋은데 이거는? 오 나 센데? 나 왜 이렇게 세? 세다 떼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센? 아니 와우 데미지 모임? 아니 이거 진짜 히트일지도? 이거 왜 이렇게 센? 옛날 베인 느낌 나는데 진짜? 오 맞다 뭐야? 이속템으로 안가긴 했네 평소에 비해서 그래도 뭐야 이거는 아니 뭐야 아 그래요? 누가 해야겠지? 끝낼만 한데 이러면? 뭐 뭐 나 왜 이렇게 세? 뭐야 어? 아 아 이거 구마 혈실이었으면 진짜 다 잡았다 나라서 못 잡았다 좀 잘할걸 좀 잘할걸 어 잘합시오? 그건 좀 위험할 수 있겠는데? 어? 오케이 근데 체력상 안 좋아서 안 끝날 것 같아 어? 아니 멸켈세 베인 미쳤는데? 이게 베인? 옛날 그 느낌 그대로인데? 수고하셨습니다 캬 캬 아 트릭캠님 마음 감사합니다 굿 흠흠흠흠 흠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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